준호 어디 가요? 준호 어디 가요? 야옹이다 야옹아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니 여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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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네 야옹아 이리 와 야옹아 이리 와 야옹이 소세지 줄까? 소세지? 어 저기 또 있다 근데 쟤는 무섭다 자리 쫄뜩거리네 다쳤나봐 네 그치 엄마 고양이가 왜 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쳤나봐 아픈 고양이 인가봐 단골고랑이가 갈리지 아니 왜 이렇게 흠 너 큰거 고양이 큰거 고양이가 물었어? 어 준호가 어떻게 알아 준호 못봤잖아 아 이렇게 물었다고 얘가 물었어요 걔가 물었어요? 네 아까 전에 건조새가 얘가 물었어요 아까 전에 끓이고 저기 나무 위에 있네 나무 위에 고양이 있네 야옹이 가봐 무서워? 가봐 소세지 준다며 응? 어디집 갔다왔어? 소세지 줄거야? 야옹아 내가 생선 줄게 생선 줄거야 야옹이는? 네 아 소세지 안주고? 생선 줄거야 소세지 준다며 생선 줄거야? 야옹이는 뭐 좋아해? 야옹이? 야옹이는 생선 좋아하겠지 야옹이는 생선 좋아하겠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앉으면 안돼 옷 더러워져 힘들어? 일로와 엄마 안아줄게 일로와 야옹이? 야옹이?